1. 신민주의 서비스로 출발합니다. 첫 서브 굿 아프지만 오늘은 내가 어떤 경우라도 최선 이어지는 정은순의 서비스 자 직선쪽 여유 미술 사용이 좋아요. 그렇습니다. 신민주 선수는 그 볼에 조금 준비를 해야 돼요. 대가 코스로 이 정은순 선수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 이번에도 긴 서브 길게 넣고 계속 먼저 시도하고 있습니다. 자 백 대결해서 이번 좌우로 뿌려주는 과정 4대3이 됐습니다. 포핸드판 포핸드를 잘 가져갔습니다. 시민주의 서비스 대가 선 이번에도 뜹니다. 스마시 아 역할을 6대3이 됩니다. 자 먼저 선제를 잡았다 네트 맞고 벗어나네요. 고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. 다시 한 번 정은순의 서비스 백 대결 포핸드로 전환합니다. 이번에는 정은순 7대5 네트 맞고 들어와요. 자 결국은 2층 2위부터 강한 당기기 때문에 돌아서서 포핸드를 잡았는데 실전으로 정은순의 서비스 강한 공격으로 미댈코스 다시 한 번 신민주의 서비스 이번에는 신민주 이번에는 긴 서브 두 번째 게임 출발합니다. 이번에는 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의 신민주입니다. 자 밀어붙입니다. 결국 스코어는 원올이 됐습니다. 직선 코스 살려내요. 신민주가 스코어 2대1로 앞서갑니다. 렛 렛 자 리시브되지 못합니다. 스코어는 3대2 이번에는 미들코스를 공략해요. 강한 탑스픈 신민주 두 점의 리드 다시 한 번 백 포핸드로 전환하면서 마무리 4대3 짧게 자 따라가면서 앞으로 볼 어느새 동점입니다. 따라가요 강한 탑스픈 하지만 범실이 나오고 말았습니다. 한 점차 네트 맞고 포인 되겠습니다. 백사이드 이후에 급해지고 있는 신민주 선수고요. 자 이번에도 급해 4대8 강하게 밀어붙여 봤습니다. 네트 맞고 벗어낸 내주면서 분위기가 또 신민주 선수한테 갈 수 있습니다. 다시 한 번 백 대결 포핸드로 전환합니다. 긴장이 많이 되거든요. 그렇습니다. 자 이렇게 되면서 서비스 다시 한 번 백 대결 강한 공격 네트 맞고 들어왔어요. 다시 한 번 갑니다. 본인이 먼저 이동을 하려니까 백이 비는 거예요. 그렇습니다. 지켜봅니다. 백으로 밀어붙여 세번째 게임 출발합니다. 자 먼저 포핸드 됩니다. 고거는 1대0 살려냅니다. 하지만 다시 갑니다. 네트 맞고 벗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너무 아쉬운 포인트였어요. 고핸드 전환 다시 한 번 리시브 신민주의 서비스 자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코스가 필요한 두 선수예요. 고핸드 전환 그렇습니다. 정선생의 서비스 고핸드로 밀어붙입니다. 자 신민주의 서비스 그렇습니다. 6대4 두 점차 뒤져있는 정은순 아 이번엔 힘이 자 이번에는 포핸드로 먼저 이 코스를 먼저 갈라주느냐가 포인트가 되고 있는 경기 다시 한 번 신민주의 서비스 자 여기 들어가더라면 좋았을 텐데 준비가 없었어요. 결국 마침 네트 맞고 살렸어요. 아 네트 맞고 버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amenta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